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이번 시간 2024년도 9월 고1통학강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강의 진행하도록 할 건데 1번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 물리가 나와 있죠. 그림 ABC는 자연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중력의 영향을 받는 현상만은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합니다. 달의 공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달과 지구와 얘들 사이의 중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공의 포물선 운동이다라고 하는 것 역시 얘가 중력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의 낙하는 낙하라고 하는 게 무엇이죠? 중력을 받아서 움직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받는 현상은 ABC 모두가 해당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대한 정답은 5번이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 나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관찰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 같은 경우는 대기 중으로 분출되는 화산재에 대해서 나왔죠. 그러면 이 화산재는 땅에서 직권에서 대기 중으로 나갔죠. 기권으로 나간 거야. 그럼 얘들은 이제 햇빛의 투과율을 차단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구의 온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관광 자원으로 활용되는 온천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뭐 화산 폭발이나 이런 활동이 완전 뭐 단점만 있다라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인간에게 유익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역, 니은, 디귿 우리가 찾아보신다면 기역 가는 직권과 기권이 상호작용하는 예이다 라고 하면 맞고요. 보통 상호작용은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 더 좋은데 자, 직권이 원인이 되어서 기권으로 얘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이제 너희가 방향성을 생각하시면 좋고요. 자, 니은 보겠습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는 화산 활동의 에너지원이 됩니까? 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자, 대부분의 지구 내부 에너지는 써볼까? 자, 지구의 방사선 동위 원소의 이 붕괴열이야. 자, 붕괴열이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마그마 바다 때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하잖아? 그러면 그게 아직 갇혀있는 거야. 그래서 미행성체의 충돌 열이다라고 쓸게요. 자, 이런 것이 있는데 자, 이게 화산 활동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지구 내부 에너지는 화산 활동이나 아니면 이제 지진 같은 다양한 지각 변동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 변동도 모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능하고요. 자, 디귿. 나는 화산 활동을 이제 인간이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그러한 장점, 이 예가 됩니다. 라고 볼 수 있죠. 2번 어렵지 않게 5번으로 답 체크하실 수 있고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효소인 카탈레이스에 의한 과사나 수소 분해 반응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는 각각 카탈레이스와 과사나 수소 중에서 하나이다라고 하는데 자, 카탈레이스는 기질이 아니고 효소죠. 얘는 반응 전후 변하면 안 돼. 자, 하지만 과사나 수소는 기질, 반응물이 되죠. 그래서 반응 전후 이제 모양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B가 O, 똑같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B가 변화가 없는 카탈레이스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 같은 경우는 어떤 물질이 있었는데 얘가 O, 쪼개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누구다? 반응물인 H2O2, 과사나 수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기역, 자, A는 카탈레이스입니까? 네, B가 카탈레이스다 라고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니은, B 카탈레이스의 주성분은 단백질입니까? 라고 하는데 효소는 대부분 단백질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고요. 자, ㄷ. B는 반응 전과 후에 변하지 않는다. 아주 중요하죠. 반응 전후에 변하지 않고 플러스 반응 속도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총매에 대한 정의죠. 자, 반응 속도를 조절한다. 자, 그래서 ㄷ까지 이제 맞는 말이 되기 때문에 3번에 대한 정답인 4번에 니은, ㄷ이다. 요렇게 우리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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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